여러분들 지금 좀 객석에서 인터뷰를 진행을 하려다가 보니까 굉장히 특별한 분이 오셨습니다 진주에서 촛불집회를 참여시키기 위해서 여기까지 올라오셨는데 정경심 교수의 후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긴장을 하셨는데 오늘 어떤 말씀하셨는지 특별히 이분에게는 이분 드리겠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후배님이시다 시민 여러분들의 요구와 성원으로 무대 위로 올리겠습니다 이거 언론에서 주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경심 교수 후배님의 말씀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경남 진주에서 올라와서 여기에 참석했습니다 저는 1987년도에 진주여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영문과에 입학했습니다 입학을 하고 보니까 정경심 선배께서 대학원에 진학 중이셨고 그 뒤에 알게 된 사실은 조국 교수님과 결혼을 앞두고 있다고 들었고 저희 무척 질투하고 부러워했습니다 아 나도 도서관에 좀 자주 갈걸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정경심 선배께서 서울대에서 학사 석사 졸업하시고 영국 에버딘데에 박사학위 받으시고 뒤늦게 경북 영주시 풍기읍에 있는 동양대에 가서 교양학부 교수가 되셨다는 소리를 듣고 정말 실망했습니다 조국 교수님 아니 지금 장관님 너무 무능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런 능력 있는 영문학자를 어떻게 경북 영주시 풍기업에 잡아가두고 서울에 그냥 한자리 팍 꼽아주시지 너무 무능하시고 오늘 또 이런 고초를 저희 연약하신 선배께서 온몸으로 감당하고 있는 이 현실에까지 왔습니다 좋습니다 조국 교수님 이까지 오셨습니까? 지금 가족을 지금 이 저 사냥꾼들의 입에 넣어주셨습니까? 개싸움은 우리가 하겠습니다 잘하십시오 검찰개혁 꼭 이루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아유 저기 사실 이거 하나 정리하겠습니다 최상예 박사 박사가 아니기 때문에 석사든 고졸이든 또 아까 나경원 대표의 아들이 초졸이든 국졸이든 이것은 부정부패한 기득권의 말로 정의로운 사람들 국민과 언론을 기만했기 때문에 저희가 국민의 목소리로 응징하는 표현이지 저희 어머님은 초등학교도 안 나오셨지만 누구보다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검찰과 기레기들이 잘못하고 있다고 늘 저한테 가르쳐주시는 현명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맞지요? 초졸 중졸 고졸 아무 상관없습니다 살아있는 양심과 촛불만 들면 그분들이 주권자이고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동양대든 어느 대학이든 지구촌의 어느 대학이든 살아있는 양심으로 지구촌의 평화와 행복을 정의를 울부진다면 70억 사회동포 글로벌과 함께 하겠습니다 맞죠? 국민 여러분? 저는 동양대학교 좋아합니다 교직원들이 자기들이 받고 총장 사인 받고 자기들이 증인이라고 했다 하는데도 언론에서는 그 증인들의 말을 일체 실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레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갈라 졸업 기EEP 아멘